대통령은 바지다. 이 말은 사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누군가 따로 자기들이 그런 인사를 쭉 몰아서 임명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 세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은 모른다. 그럼 그 임명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굉장히 폭로를 한 셈이에요. 진짜 인사는 다른 사람이란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한다. 김태우 차장은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이 말은 사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뉴라이트를 대통령은 모른다. 이 말은 뉴라이트라고 임명한 건 아니다. 라고 대통령을 변호를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돼서 쭉 따져보니 이인사도 뉴라이트, 저인사도 뉴라이트, 온통 뉴라이트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간 언론이 이 이슈로 도배가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른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김태호 차장이 한 말이 사실일 거라고 보는 것이 중마고라고 하는 이철호 교수의 아버지, 광복 회장,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였던 광복 회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자신이 한 행위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더욱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뉴라이트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다 임명했다면 누군가 따로 자기들이 그런 인사를 쭉 몰아서 임명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 세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극우와 주파수를 맞추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3대 역사기관, 수장, 주요 인사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뉴라이트가 다 차지합니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식 표현을 쓰면 딥스테이트 트럼프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공식 인물, 공식 기관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마크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미국식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태호 실장의 한 말은 차장의 한 말은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은 모른다. 그런데 한쪽 성향의 사람만 그것도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르륵 다 임명된다. 그러면 그거 임명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리고 김태호 차장은 사실 굉장히 폭로를 한 셈이에요. 진짜 인사는 다른 사람이란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한다. 대통령은 바지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장 김태호 차장을 잘라야 하죠. 김태호 차장을 자를까요? 못 자르면 바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신장식 의원과 김태호 차장 간의 긴 공방이 있었죠. 김태호 차장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드러난 최초의 장면이에요. 김태호 차장님 김태호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보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코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2006년 한일관계가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두 번째 소위 보통국가화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평화세력들은 보통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추격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지식인 선원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무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일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기본조약 1965년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대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대법원은 불법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유력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 내놓은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아집니까? 1965년 하향이 기본 조약에 일본직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한국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 2위 부여 이것이 당초부터 부여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앞대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공중한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마련하십니까? 이분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자, 신정식은 목소리가 큽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 마이크가 켜졌을 때하고 비슷하게 들려요.